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됐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.. 내가 세 번 물어보고 있음 섹시 저 노래가 남겨두는 거 있습니까? 네? 사람 많이 해서 들어왔어? 10명 있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말했나 봐 있습니까? 초등학생때부터 했더만 29년 후 마지막 있습니까? 했어요 있다고? 빨리줘 괜찮아요 이런 담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만 더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둘 원 밀링마블 근데 이제 사람들 들어와 끝 끝 이승현의 마술을 실었습니다. 마술을 하나밖에 못해서 도움봐 보내세요.